여기까지 끝에 여기 안녕 안녕 나 왜 이리 와갔나 저쪽이 있을까 한 번 더 찍어볼까요? 한 번 더 찍어볼까요? 한 번 더 찍어볼까요? 형제 어디있어요? 형제 아까 일로 간다면 도착했을 겁니다. 지금 일로 가볼까요? 아 아 진짜 너무 잘했어요. 아 근데 중간차고 있어요. 아 바로 우리가 중간차고 아 지금 주차하고 오고 있어요. 근데 저러지 않아요? 네. 아 애 아 예 네 한글자막 by 박진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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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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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으로 화이팅! 손으로 화이팅! 4단계 선언도까지의 양 선수의 채점 결과를 밝혀도록 하겠습니다. 부심 김장수 39대 37 부심 최춘구 39대 37 부심 김동호 39대 37 경기의 승련! 헝헌! 헝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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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경 경기의 승련에게는 우리 차 출신의 전 경영대표 정순현 천부님께서 시상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